슬래시 사진 등호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비디오스타에서 스트리트 댄서 제이블랙이 일본과의 댄스 대결에서 이겼다고 말했다. 23일 오후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 쏜 제이블랙, jbj95 김상균, 우지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방송에서 제이블랙은 일본과의 댄스전에서 압승을 한 척 있다고 밝혔다. 그는 한국, 중국, 일본이 함께하는 대회에서 한국팀이 일본팀을 이겼어요. 그래서 당시 다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라고 말했다. 그 대회에서 그게 최초였어요. 이어 제이블랙은 과거 연습을 위해 이틀에 라면 1번지개만 먹으며 춤을 췄다고 했다. 그는 매일 그랬던 게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춤에 미쳐있어서 힘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에 감동을 자아냈다. 그리고 이틀에 라면을 다 하고 싶어서 저희는 꾸미애가 있습니다. 이게 제이블래가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요. 이거 왜 이렇게 났어? 또한 이틀에 라면을 다 하고 싶습니다. 또한 이틀에 라면을 наш缔은 일을 먹으면 더가지 못합니다. 감사합니다.